반갑습니다. 이현숙TV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택배를 직접 포장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정성들여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 묶음부터 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배 되는 아이들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지, 꽃잎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요. 예쁘죠? 금공주는 키가 커서 안 되고요. 포춤, 포춤 보여드립니다. 아사히 제가 좋아하는, 이현숙TV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요. 아사히, 금공주 대신 이거 아주 예쁘죠? 이거 아사히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사히 대세여 택배로. 그리고 이사이라고 신품종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미니입니다. 저한테 미니 호접나 엄청 물어보셨는데, 이거 이사이 미니 호접이에요. 한 몇 센치냐면요. 총 길이가 3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이 이사이 이쁜아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금공주 대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사이가 너무 예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뻐하는 아, 109죠? 이것도 미니에 속하니까요. 이것도 택배 되세요. 여러분 이거 엘레강스하고 비슷한 레이입니다. 엘레강스하고는 조금 다르세요. 엘레강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아, 스프린땡스 향기나 이거 택배 되십니다. 꽃 봉우리 많고요. 그리고 이거 그린베어도 이것도 택배 되세요. 그린베어 권집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림베어 요거 아주 미니 사이즈 아까 이사이하고 같은 사이즈입니다. 미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니 사이즈 꽃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요. 요거 미니 미니 핑크라고 할게요. 그냥 미니 핑크 호접락 미니 호접락 찾는 분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미니 호접락 미니 핑크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요거 보세요. 작죠? 만천홍은 안 되세요. 지금 키가 너무 큰 아이들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만천홍은 안 되시고요. 나중에 만천홍 작은 아이들 들어오면 그때 되세요. 지금 만천홍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색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섬색조 됩니다. 꽃잎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섬색조 판매됩니다. 한 개만두 주면 되세요. 여러분 포춘도 이렇게 작은 아이 있어서 택배 됩니다. 요거 작은 아이들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미니 찾는 분들 지금 삼색조 포춘 다 미니예요. 미니 사이즈 이번에 미니 사이즈로만 제가 판매 영상 하겠습니다. 호랑나비가 있는데 저거 키가 커서 택배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엘레강스 여러분들이 아주 이뻐하는 엘레강스죠. 이것도 키가 별로 안 큰 아이입니다. 엘레강스도 미니에 들어가는 엘레강스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옆에 키가 좀 차이 나죠. 여러분 왼쪽은 미니고 오른쪽은 르네상스인데 똑같이 생겼네요. 르네상스는 키가 크고 엘레강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안 되고 엘레강스만 키게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판매할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이거 미니 막실 아주 예뻐요. 꽃이 많고 향기도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돌아와 있고요. 이거 택배 주문하시면 되세요. 카틀레아는 키가 너무 커서 안 되고 이거 지금 대여풍란 이거 됩니다. 이거 택배로 호접란하고 같이 주문하시면 제가 포장 신경 써서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문해 주신 호접란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분 이현수TV가 전국구 다 되는 거 아시죠? 화분도 주문하시면 다 가세요.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화분도 다 갑니다. 심어져 있는 아이들 보여드려요. 이렇게 다 가세요.